세계 최고의 기술이 새로운 세상을 열어갑니다. 우리는 국내 나노소재의 특허출원 1위의 역사를 만들어냈습니다. 우리는 해마다 R&D 역량을 강화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위한 미래기술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한 차원 앞선 첨단 나노기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룬 세계적인 기술이며 지속적인 성장을 이끌어온 원동력입니다. 에이펙셀은 미래사회를 선도할 다양한 사업 분야에 활용되는 나노 핵심 기술을 통해 전자, 반도체 산업, 건설, 시멘트 산업, 에너지 산업, 우주, 항공철강 산업, 생명공학, 제약 산업, 화장품 산업, 그리고 농수산 식품, 축산 산업 등 우리의 생활 곳곳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제품의 기능과 품질을 향상시키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혁신적인 기술로 이어지는 신소재 창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에이펙셀은 선진국의 나노기술보다 앞선 기술력을 보유 천연 나노소재 제조기술을 인증받았으며 2018년에는 노벨 물리학상 후보에 선정되는 쾌고를 이루었습니다. 에이펙셀의 천연 나노소재 제조기술은 천연 물질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전혀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나노미터 구간에서 입자 범위를 자유롭게 조절하여 제조할 수 있는 세계적인 기술입니다. 따라서 나노미터 크기의 물질들을 기초한 에이펙셀의 나노기술을 이용하면 환경오염을 줄이고 친환경적인 건강한 생활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천연 나노기술을 통한 무한대의 일자리 창출과 함께 경제 발전에도 이바지할 수 있습니다. 에이펙셀은 이러한 나노기술로 개발된 식품 원료를 통해 차세대 먹거리 산업을 추진해왔습니다. 에이펙셀의 기술이 집약된 식품 원료들은 호황물질이 아닌 100% 천연 물질로 이루어져 부작용이 거의 없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나노칼슘 제품은 골다공증 예방과 치료에 도움이 되는 획기적인 제품으로 다양한 임상실험 결과에서도 그 효과를 입증했으며 세계 최초 모방 불가능의 천연 나노기술을 제품에 표기할 수 있도록 식약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았습니다. 골다공증은 불치병이라고 불려질 만큼 완치가 어려운 질병이었으나 에이펙셀은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며 건식 나노융합기술의 우수성을 다시 한 번 입증시켰습니다. 그 결과 미국 IFT 국제식품과학기술박람회에서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기술혁신 대상을 수상 기술의 가치를 세계적으로 알리며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냈습니다. 중국의 국제약업유한공사와 합작으로 공장 설립을 위한 계약을 체결 대규모 나노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으며 많은 글로벌 기업들과 제휴 협약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에이펙셀은 최상의 나노기술을 통해 업계에서 최고의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N코인을 개발, 회원들과 그 가치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수익 창출로 이어지는 미래 가치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 오직 회원들에게만 제공합니다. N코인은 에이펙셀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실생활에 사용할 수 있는 결제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에이펙셀의 플랫폼 안에서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디에서든 쉽고 빠른 결제 서비스를 통해 진정한 화폐로서의 가치를 더했습니다. N코인은 결제 시스템에 최적화된 플랫폼 개발에 기반을 두고 수익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다양한 컨텐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전자지갑은 언제 어디서든 실시간으로 코인 거래가 가능하고 국제 간의 송금, 개인 간 송금, 이체, 환전의 서비스 등 편리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이펙셀이 구축한 모든 쇼핑몰과 연동되어 나노 기술이 집약된 다양한 제품을 회원들만 누릴 수 있는 혜택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많은 기업이 탐내고 세계가 부러워하는 에이펙셀의 기술 그 기술이 N코인과 함께합니다. 세계적인 기술이 만드는 밝은 미래 미래를 위한 가장 빠른 선택 N코인